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나알렉스 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거는 편스토어랑 티르타에서 나온 앵쥬리 크림 쫄면하고 20회차 우승 상품에서 나온 오짬 어묵밥 입니다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팸도 구워놨으니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크림 쫄면 먼저 한번 먹어볼께요 좀 안짠한 맛이 나네요 스팸부터 한번 먹어볼께요 여러분들 아 스팸 좋아하시는 분들 먹으세요 앵쥬리 크림 쫄면 부터 한번 먹어볼께요 좋아하시는 분들 아 먹으세요 콜라 찡 함께 먹어볼께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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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음 음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보시면 여기 앵그리 크림 줄문과 스팸을 같이 만났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려나 이거 5점 어묵 봐 먹어볼게요 좀 보세요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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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 주죠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5점 어묵 봐와 앵그리 크림 줄면 먹어봤습니다 그 맛을 평가해본 결과 앵그리 크림 줄면 매콤달콤하고 맛있고 5점 어묵 봐는 빨간 어묵 바라서 그런지 요즘 핫바 같이 생겼더라구요 재밌게 잘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난아엑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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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